고양이 거기에 보듯하네 쵸비 난입 보듯할 수 있을 것 같애 우리 꼬부기 재밌죠? 내려갖고요? 토하래 꼬부기 꼬부기 귀엽다 자리 잡았네 꼬부기 완전히 재밌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네요 주차하러 가면 꼬부가 어디가? 주차 꼬리가 왔다갔다 하면서 꼬부기 카트 좋아하네 되게 좋아하네 카트 재밌게 쵸비도 사고 싶나봐 계속 따라다녀 쵸비 타봐 기다려봐 쵸비 올라가나보자 꼬부기 너무 재밌어? 엄청 오래 타 더 해줘? 더 해줄까? 꼬부기 네 따라다니는 거 보임? 꼬부기 시원아 붓 쏠려가지고 자기 거 뺏겼대 이 꼬부기 카트 뺏겼네 가끔씩 애들 태워줘야겠는데? 자세가 너무 둘이 똑같다 어서 근데 쵸비는 다른게 꼬리로 바닥 세우다녀 그러네 다시 내려갑니다 턴 누가 냅기나 어 내려갔다 쵸비 금방 내려갔네 꼬부기 다시 타러 가냐? 저거 내려주면 둘 다 탈 수 있는데 으응 우리 꼬부기 그럼 꼬부기 고부기 깨 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